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복싱장. 드디어.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네. 파이팅. 사실 그거예요. 액션을 수련하기 위해서 그 스파링 위에 한 번 사실 서보고 싶었어요. 어떤 기분일까. 내려오세요. 잘 타고 왔어요? 저기가 파케오 선수님이랑 친한 복싱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저리로 갔군요. 매일 하던 대로 오늘 스트레칭하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코치하고 스파링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대된다. 선수 될 것 같으니까. 최종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오, 오늘 스트레칭. 네. 됐다. 쫄넘기. 쫄넘. 근데 아침에 제가 파케오 영상 봤는데. 피아오? 응, 피아오. 주먹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빠르다. 진짜 팍팍팍. 아, 진짜. 진짜. 빨리 가기. 내가 그때 빨리 갈게 한 것 같아. 자, 오늘 줄넘기 하나 와. 와, 좋아. 잘한다, 잘한다. 좀 더 앞에서, 좀 더 앞에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줄넘기 잘하네. 저거 하기까지 좀 걸렸어요. 저 땡박지. 호흡하고, 리듬. 리듬 맞춰서 한짝 한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잘한다. 군대매고. 아니, 물 갖다줘. 저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렵. 어렵잖아요.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팍 켜고,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됐다, 좋아. 그렇지, 여기 동시에 훈련 안 해도 온 거예요. 살아있는 눈동자. 눈을 안 감아. 원투! 켜고. 저렇게 세게 치는 만큼 날아오는 거야. 네, 저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파링에서 하는. 자, 우리 센 드렉. 센 드렉도 줘요?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툭. 파이팅, 툭. 쓱. 좋아, 광수원투까지 나와야지. 그렇지, 어, 잘한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잘한다. 잼. 어, 잼. 원투 수법 공식이 계속 귀에 몽돌더라고요, 하루 종일. 잘했어. 좀 앉아, 좀 앉아, 좀 쉬어. 좀 쉬었다가. 원투, 쓱. 안 떠, 투 원투. 오, 잘하는데요. 어, 펀치 좋다. 잼. 조금 소질이 있나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저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센 드렉도 치고 막 하잖아요. 네. 어떻게 제일 재밌어? 때릴 때 기분이 좋아요. 때릴 때 기분이 좋아요. 아... 낫는 사람은 할 말은 있어. 낫는 사람은 생각해야죠. 그리고 펀치 주먹이... 이야, 이거... 이게 펀치에 다 가는 거거든, 이게. 제가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주먹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프다. 저 손이 아프다, 이렇게. 잠깐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많이, 많이 가지고 아파요. 아프다. 요즘 주먹 잘 쓰면 안 돼요,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잖아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아프죠? 아프죠. 저처럼 하면 언제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대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시영 씨처럼. 아니, 혹시 이 정도 하면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저처럼 하면 언제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대회 지금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정도 하면. 우승 후보예요. 진짜로. 그, 한 번 나가볼래요? 거짓말인 거 같아. 아, 진짜 잘해요, 진짜. 이 정도 하면은 권투를 일찍 했으면 세계 챔피언까지 가능했어요. 제가요? 관장님이 힘을 잘 북떠다주시네요. 관장님이 너무 농담을 진단처럼 하시는데 약간 저런 걸 걸러내는 것도 수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왜냐면 너무 항상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그래서 항상 리얼을 걸었는데 수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워했던 건 거짓이었던 것 같아, 진실이었던 것 같아. 뭐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뭐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야. 네. 스파링을 한 번 해봅시다. 관장님, 이거 여태까지 제가 꼈던 글러브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보다 더 큰데, 지금 수목이. 다칠 수가 있어서. 실전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저 때 처음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한 번 해보고. 정말 해보고. 우리 김꼬치는 펀치 세니까 피하고. 오케이? 저는? 공격. 오늘은 공격만이야, 무조건. 알았지? 엄청 빨라요. 파케아보다 더 빨라. 자, 인사하고. 자, 준비. 자, 시작. 자, 시작. 넌 붙었을 때 뭐하라고 그랬어, 붙었을 때. 이렇게 그냥 때리라고? 뭐 때려야지. 어떡해. 아까 영상으로 이미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못 때리겠어, 네. 잼. 커피. 아, 못 때리겠어. 이거 씌워. 이거 씌워. 씌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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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칠까 봐. 다칠까 봐. 다칠까 봐. 소심해라, 다친다. 다칠까 봐. 못 때리겠어. 아. 얘를 지키고. 됐어. 말 한 번만 해봐. 더 덜이 감 두고. 그렇지. 와! 설렜어. 컴비.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잘했어. 헤드 케어 끼시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맞춰봐. 그렇지. 그렇지. 군남버려.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너무 얼굴만 가격이. 네. 그렇지, 이거. 그래, 그래, 누구라 서로. 그렇지,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자. 딱 해. 안 줘, 6초. 좀 찐다, 좀 찐다. 너무 미안해.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나 많이 때렸구나, 오늘. 자, 마지막. 자, 좀 내려줘, 태영. 자, 자. 그, 철건할 때 배경이 또 나왔네요. 그렇지. 자, 인사. 사실 저 중간에 콜을 한 대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공격이 가더라고요. 열받아서. 다렸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본 연예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연기가 힘들어요, 혹시? 연기. 연기. 오늘 어땠어요? 저요? 네. 이게 확실히 운동이 되고. 이게 못 때릴 것 같다가. 막상 링에서 들어가니까. 일단 이겨야겠다. 승부욕이 강하셔, 보니까. 잘했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음날. 다음날. 하신 지 얼마나 되나요? 경력으로 따지면 10원에 된거고. 어어어어